100년 전에 출판이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1억만부 이상 팔린 엘버트 허버드의 수필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 25대 대통령 맥헨니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쿠바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정글에서 신출 규모르게 점령군 스페인과 싸우는 가르시아 장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사로 로완중이가 선택이 되어지고 백악관에 불려갔을 때 로완중이는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백악관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가르시아 장군을 만나서 밀사를 전하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죠 이 책은 저자가 저녁 먹은 후에 한 시간만에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짧고 간결한 서사이지만은 그 울림은 아주 크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임무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난제를 해결해 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죠 21절 하반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보낸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낸다고만 하셨지 어디로 보냈는지 누구에게로 보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주님의 일생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받은 일생이었다 이것을 게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지상사역을 추적해 보면 보낸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추적해 볼 때 첫 번째 주님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곧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고 피곤한 그런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마가복 1장 3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새벽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하얘져서 강채가 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별세로 우리 말의 성경에 번역이 되어졌지만 헬라우 성경을 보면 호 엑소돈, 엑소돈서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각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갔던 새 제자의 반응이 어땠했습니까 생뚱맞게도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합니다 누가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져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깊이 졸았기 때문에 사명의 말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재로부터 출애급시켜야 한다는 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은 놓치고 영광에만 취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명을 놓치고 영광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포장하며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수요일이 영락기도원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조그마한 바위에 형제는 왜 이 산을 오르십니까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러 온 목적에 대한 물음이죠 같은 질문을 제가 오늘 여기서 해봅니다 우리 학우들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요즘은 전자출결로 바뀌었지만 제가 제약할 당시는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멀리서는 볼지 몰라도 이런 카드를 제출하고 예배 출석을 점검 받았습니다 예배 출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시도하는 일은 더는 아버지의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거짓되고 삶이 없는 기도는 위선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부목사 시절 갈리십사 부인이 원인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을 찾았다가 두 가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도원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위로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왜 금식기도 하는지 물어봤을 때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돈이었습니다 받을 돈 못 받아서 갚을 돈 못 갚아서 보증 잘못 써줘서 돈 문제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 곧 사명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함이죠 산상에서의 핵심 사건은 예루살렘에서의 출애국 분명한 사명의 제시였습니다 사명의 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항올한 감경은 출애국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친이 되셔야 되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졸다가 깨어난 제자들은 게시의 핵심은 놓치고 게시의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게르하르트 폰나트가 말했죠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진 게시는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인 적이 없다 신비적 경험 후에는 반드시 일상적인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안에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보낸받은 자의 삶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보내신 분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시의 핵심은 놓치고 게시의 분위기에 취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보내신 분이 제시한 사명을 놓치고 자기 열심에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보내신 자가 보낸 곳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보낼 장소를 응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최초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고문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줬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어 전도하는 것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친밀성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가장 부족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동역하는 목회자가 목사 고시나 목사 안수나 또 단임 목사로 부임하거나 개척을 하게 될 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휴가를 줘서 기도원을 가게 합니다 분명한 응답을 받고 고시에 응하고 임직을 하고 단임 목사로 또 개척 목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 4일 만에 교회로 복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임이든 교회 개척이든 중도의 포기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한 응답이 없이 갔으니 어려움이 발생할 때 견디지를 못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성이 강화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제가 신학과에 제학할 당시는 교과가 없었기 때문에 323장을 교과처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면 2절 부분에 가서 소리가 약해집니다 아골골짝 빈들과 소동 같은 거리로 보낼 것이 두려워서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충북의대에 장례가 충망받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감옥의 성적이 최상위권이었고 그부들을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3학년 말에 백지를 냈습니다 시험 시간에 이유가 뭐냐 교수님들이 알아보니까 3학년과 달리 2학년은 후배들을 영적으로 이끌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유급되어져서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 모인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백지시험을 낸 겁니다 4학년 때는 몸이 아파서 다시 유급이 되어져서 군의관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그 병이 면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는 3년까지 그 병이 지속되면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2년을 보상받고 오히려 동기들보다 교수의 길은 더 빨리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충북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서 우리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전두사로 사역하는 우성일 동문입니다 하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사역하려면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사역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역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보내신 자가 책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농지는 대개 천수답과 수리안전답으로 나눠집니다 요즘은 관계수로가 좋아져서 대부분 수리안전답이 되어졌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곡식을 씹고 가꿀시는 천수답이 참 많았습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물을 잘 댈 수 있는 수리안전답을 선호합니다 목회지도 선교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목회지에도 선호도에 따라서 갈려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파송받아서 20년이 되던 해에 또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청빈 강고를 냈는데 비영어권이어서 그런지 지원하는 자가 아주 소수였습니다 당의원들은 기대를 하고 더 좋은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목사님께 몇 분이 지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당의원들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회나 선교는 하늘을 바라보는 천수답 목회 천수답 선교가 좋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보내신 분이 삶과 사역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를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망건서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출입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냄에 있어서 두 가지 건세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24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입을 존재로 해서 성령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온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첫 번째 열매로 꼽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성령의 영은 사랑으로 집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은 사랑의 영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정신문화의 보고인 탈모드에는 이 세상에서 강한 것 1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돌이고 둘째는 돌을 깨는 철이고 셋째는 철을 녹이는 불이고 넷째는 불을 끄는 물이고 다섯째는 물을 증발시키는 햇빛이고 여섯째는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고 일곱째는 구름을 물러가게 하는 바람이고 여덟 번째는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아홉 번째는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두려움이고 열 번째는 두려움을 잠재는 술이고 열한 번째는 술을 깨게 하는 잠이고 열두 번째는 영원히 잠들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신약으로 너로 오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 아니고 죽음보다 더 강하죠 왜냐? 주님은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강력한 영인 사랑의 영을 가지고 가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말했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목회든 성교든 사역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제3의 건세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셨습니다 사랑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제3이 있고 제3인 곳에는 회복이 있고 또한 회복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용서만이 배신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용서만이 다시 관계를 잇고 회복하게 합니다 하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영이 성령과 함께 보내십니다 사랑의 영이 성령과 함께 가면 사랑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의 건설을 가지고 가면 제4와 악의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보내신 분과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기 열심의 만족이 아닌 사명의 만족함에 살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역하려면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익숙한 기능인이 아닌 주님과 동력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보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행인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죄와 악의 상처를 이기고 제삼의 근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러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본받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함으로 자기 열심에 만족하지 말고 사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져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사랑의 행인 성령과 함께 살아가여 제삼의 근세를 선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